자, 낚시 가기 전에 라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. 열려라 참깨라면 입니다. 며칠 전에 낚시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그래서 원투 하려고 생각했죠. 오늘은 회감을 좀 못 와가지고 실시간 방송에서 회를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. 생선구이나 지금 자고 일어나자마자 얼굴 푼 상태로 얼굴 푼 상태로 라면을 또 먹네요. 거의 뭐 제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뿔지 않는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네요. 꼬들꼬들 라면 항상 약간 뿔러서 먹는데 큰 매번 sharp 슈퍼 뜯어 녹음 뜯어 녹음 흑 뜯어 녹음 삶 흑 흑 덜 익었죠? 덜 익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갈게요 아 친구 왔다네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 얼굴이 푸고갖고 아 콧물도 못 먹고 가겠네 오osaurus 바스킹 잠지 한acker 슈 DF 아 다 아주 이모 한침 알 치즈가 주문한 맛이에요 치즈가 주문한 맛에 치즈가 너무 맛있네요 치즈가 주문한 맛 꼭 물고기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